어제 오후 4시 50분쯤 시험 운전 중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가 정지됐습니다. 신고리원전 3호기는 80% 출력 수준으로 송전용 차단기를 뺐을 때 원자로가 최소 출력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하는 부하탈락 시험 중이었습니다. 원전 측은 이번 정지로 방사능 물질 누출은 없으며 원자로에서 나온 연기는 냉각 과정에서 발생한 증기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고리원전 3호기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험 가동 중이며 오는 8월이나 9월쯤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